야 이게 뭐니? 누가 이미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템도 여기 놔뒀는데? 아 용체석 먹었네? 이거구나 이거 그냥 먹네 방어구르다 모두 벗은 상태에서 용체석을 사용하면은 옷을 바뀐대 한번 벗어볼까?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가? 이건가 보다 용체석 죽을 때까지 사람의 몸을 용으로 바꿔 용의 포효라고? 어떤 템일까? 자 간다 용의 포효 와 이런 미친 야 이거 누가 번역했어 야이 야 이게 뭐야 이게 용이라며 이게 아니야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네 있을 건 다 있네 야 있을 건 다 있네 있을 건 다 있어 한 번 더 누르라고? 뭐야 이거 뭐 내 피 타는 거 아니야 이거? 계속 눌러봐 아 스텝이 더 나네 좋은 점이 뭐야 이거 죽기 전까지 이 모습이 계속 된대 이런 상태에서 장비를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? 야 이 미에첸 한 번 더 쓰면 버프 걸린다고? 이거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달면 이게 끝나면 안 되는 거지? 돼요? broad 끝 보다